탑이네! 어 야 탑! 유정아! 야.. 야 정말.. 야 유정이 뭐야 여기까지 왔어? 도로시야 유정이가? 여기 너무 많네. 왜왜왜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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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. 오 여기 있다. 탑 왔는데 얼굴이 이거 못 갈 거예요. 진짜 잘 지냈어? 머리서 보고 아이돌 그룹이 있는 줄 알았어. 여기 있는 전사연결 중입니다. 이 중에서 몇 명? 한 명입니다. 딱 한 명만 조차에 탈 수 있어요. 나머지 두 분은 여기. 안 돼 안 돼! 안 돼 안 돼! 안 돼 안 돼! 뒤로 땡겨주세요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둘 다 선택했어? 왜? 아니 왜 이 둘을 선택을 했어? 우리가 얼마나 피 땀 흘린 노력을 했기에? 얼마나 매력 발산을 했기에? 선택이 됐을까요? 제가 지금 정상으로는 게 제일 나이. 진짜 맘에 안 들어. 그래! 했지? 응 알았어. 내가 들어가서 너를 일로 때려보겠다. 너만 거기서 나오면 돼! 열 받아. 열 받아. 뺄 수 있고 삼행시 있고 그 다음에 개인기 있고 그렇지? 장기 장기자랑 같이. 야! 무슨 말도 안 얘기를 해! 조용하니까. 그리고 재문이 형 너 진짜 벼르고 있어? 왜 갑자기 또 왜? 어? 변 그러지 마! 내가 뽑은 성인뿐만! 건강할 거야! 놈아! 우리 진짜 그렇게 심장하네. 우리 접니다. 우리 접니다. 나는 심장이야 이 사람이야. 우리 접니다. 삼행시 먼저 가시죠 삼행시 먼저. 나 지어줄게. 형은 동창생. 형님은 런닝맨. 김유정 김유정. 아 김유정. 그래 형은 안 알려줘.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. 정말 어이가 없네. 야 나 진짜 열받아. 열받아. 형부터 동창생으로. 하나 둘 셋. 동. 야 이 동물 같은 놈들아.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 잘한다. 창을 받아라. 그렇지 잘한다. 창. 생. 생. 생으로 씹어먹어 씹어먹어 씹어먹어. 야 잘한다. 잘했어. 얘네들. 나 여기 앉아야 돼. 알았어 일단 뭐 나쁘지 않았어. 오케이 김유정. 하나 둘 셋. 김. 김유정아! 깜짝이야. 깜짝이야. 개념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아 뭘 따라해. 하나 둘 셋. 김유정아! 김유정아! 형 괜찮아 형. 색 따라. 색 따라. 색 따라. 정. 하나 둘 셋. 정. 정. 정분 나지 마! 아니 이거 뭐야 형. 유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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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. 아니 아까. 끝말잇기 한 번 알아. 정분을 했거든. 정분을 왜 이렇게. 끝! 재석이 형은. 탑이 주는 걸로 바로 하는 거야. 오케이. 자신 있어. 얼마든지. 컴온. 15행실 수도 있어요. 던져. 던지라고. 가능해. 아니 가능해 우리. 받아 받아. 줘. 컴온. 하나 둘 셋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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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아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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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끝났다. 일리와. 저 아이텍 비어 나갔다 탑을 해? 탁! 됐어. 결정했어. 진짜? 네가 한 명만 뽑아. 결정하겠다. 해라. 저희는 두 명 결정하겠습니다. 뭐? 갑자기 변했습니다. 두 명을 데려가겠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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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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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로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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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니들 전쟁이야. 전쟁이야? 전쟁이야. 어. 저 어디 있고 저러니까 진짜 비싼게. 에이 열받아! 에이 열받아! 에이 열받아! 아니 근데 석진형이 안 보이는데 석진형은 뭘까요 형이? 막업사인가 석진형이? 석진형이 왜 막...